통일 콘서트에 사제폭탄 테러가 자행돼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론에 밀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장. 갑자기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고3 학생이 사제폭탄을 던져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학생은 전날 인터넷 사이트에 범행을 예고하고 폭탄 제조 과정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 수갑 인증 시작까지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는 시작하기 전부터 종북몰이를 당해왔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보직 사퇴를 했음에도 무늬만 사퇴라며 비난 여론이 더 커지자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열사 직책은 유지하고 있어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조 씨를 항공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씨가 기내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